네, 오늘도 여러 가지 기업들의 뉴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업, 그리고 오늘은 반도체 업종까지 함께 살펴보고 갈 텐데요. 최근 증권사에서 내놓는 리포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마찬가지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실적과 관련된 리포트가 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긍정적인 뉴스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LG 이노텍부터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증권사에서는 올해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우호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LG 이노텍에게는 어찌 됐던 호재일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신부대 출시에 따라서 실적이 견주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 13 같은 경우에는 출시가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요가 괜찮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광학솔루션의 사업부 매출액은 3조 원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1분기 전체 매출의 경우에는 3조 9천억 원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스템인 패키지와 안테나 패키지가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관련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LG 이노텍에 대해서 최대 반사 이익이 전망이 된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시장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LG 이노텍의 주가는 굉장히 견고한데요. 이러한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실적 부분이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종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종인데요. 최근 반도체조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증권사에서는 리포트를 내놓았는데 신한투자증권 측에서는요. 반도체가 3분기에 업황을 반영하기 시작했다라는 투자 보고서를 어제 내놓았습니다. 러시아 리스크가 해소될 시에는 반도체주가 가장 빠르게 반등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글로벌 증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4거래일 만에 반등 흐름에 성공을 했는데 특히나 반도체주가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 금리 상승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IT 수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에 크게 빠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크로 이슈가 해소되는 구간에서는 결국에는 반도체주가 빠르게 반등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전체 주가가 2010에서 2019년 밸류에이션 밴드의 중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빠른 반등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반도체 부족 사태를 한 번 겪게 되면 이 여파가 굉장히 길게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한다라는 신한금융투자의 보고서 내용도 있었습니다. 함께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은 JYP 엔터입니다. 어제 장 1시쯤에 나온 뉴스인데요. JYP 엔터 측에서는 미국 법인 설립을 통해서 현지 아티스트 발굴과 육성에 나서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JYP USA 설립을 결정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북미 시장 전개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트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트와이스가 최근에 빌보드 200에서 3위에 등극을 했고요. 또 북미 투어를 모두 다 매진시켰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USA와 관련된 사업도 매출도 호조세를 이룰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나오고 있고 일본에서 현지 아티스트 발굴 성공 사례를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JYP 엔터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내보도록 하겠습니다. SKI 테크놀로지인데요. 어제 공시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인데 폴란드 자회사에 2,477억 원의 출자를 결정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폴란드 공장의 증산을 위해서 쓰일 것이다 라고 공시를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SKI 테크놀로지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52주 신주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원자재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 증권사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 공장 승인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어찌 됐든 공장을 증산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주가의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기업 그리고 반도체 업종까지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